안녕하세요 런네이의 첫번째 트레이닝보스에 오신거 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나 이제 전화 그만하고 싶다 진짜 일어났어? 원래 엄청 빨리 일어나고 다 하잖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어제 늦게 잤어? 일어났어? 몇시 몇분 몇초에 일어났어? 너 사실 알람 안 맞추지? 내 전화가 알람이지 제작진은 안심을 하자 대단한, 안심을 하자 오늘의 전화는 오랜 지방에게 치는 두 번째 트레이닝보스 너무 예뻐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비주얼 쇼크 쇼크다 쇼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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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쇼크 찍고 있어요 하체를 해야지 하체를 잘가 배경이 이쁜건가 쌤들이 이쁜건가 배경이요 어 거기에 둘이서 봐 하체를 보실거에요? 네 오늘 맞춰 어? 선생님 이건 뭔가요? 언제 훔쳤어 아까 훔쳤어 몽키 역사로운 생이 생활 자 여러분 생이는 이렇게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요 도벽이 있어요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? 훔치면? 기절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건 당연히 뻥이에요 동이에요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가 있어요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링을 나중에 뗄까 봐 여러분 자 성인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진짜 큰일 났다 아 진짜 빨리하고 가자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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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a beautiful day 후! 후! 1, 2, 3, 4 하 하 하 하 beautiful sun 사과! 사과 같은 선생님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전 좋아하세요? 전도 있어요 여러분! 여러분 전 좋아하세요? 그럼 전 어때요? 자 여러분! 오늘은 수업이 시작하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기다리는 거야? 아! 수고했어 오늘도 늦게까지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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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왜 왔어 똥이 내가 보고 싶을까봐 샌인가요? 아닌데요 진짜 이상하네 자꾸자꾸 노잼이 되어가는 아 하지마 김노잼 왜 이렇게 노잼이 되셨나요 노잼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기죽어요 1시간 컷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똥이 내복 입었어? 검은색 입었어 아주 오늘 혼종이구만 통 아저씨와 똥이의 혼종 샤인 머스켓이 나오는 학교 그냥 예뻐서 아니야 이걸 찍고 있었어 찍고 있었어 둘이 같이 찍고 있었어 바로 하고 촬영 중 화이팅! 화이팅! 잘라드릴게요! 고추약 안돼 이거 왜 넣는지 더 넣는건지 모르겠어 넣는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더 세게 짜 너무 덜 자리며 이거는 아까보다 좀 덜 짜야돼 아까보다 덜 짜고 아까보다 약간 덜 짰어 버린다! 이제 김치 버린다 짜게 안 짝을려고 세윤이 뼘! 은주가 한거 우리 근데 맨날 머랭이랑 이런거 맨날 어디가 안 돼? 나도 했다! 만두가 이렇게 많은데 어? 선생님 그건 뭐죠? 이건 제 본첩이에요 역사적으로 본첩이 뭐 이유가 있나요? 아니요 잘 모르겠네 교육화정이 없는건 물어보지 마세요 인거 안나와요 인거 안나오는거 인거 나오는 지식만 하다 당신의 만두는 원어원! 아니 뭐지? 선택해 선택해 샘도 이거 놔줘 1번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밥 사기로 했어요 2번 유튜버 김세은이 밥 사기를 원하신다면? 가장 못생긴걸 고르신 분 3번 아니야 내꺼 그거 아니야 상미 이거 아니 4번 만두피가 다 녹았어 그래서 지금 모양이 이상하게 된다니까 두뇌연장 탓을 하지 않는데 5번 당신의 만두에게 투표하세요 이것도 끓는다 이제 만두 끓는다 어 좀 해야될 것 같아 우와 되게 쪼꼬같아 맛있겠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양념깜장에 단무지에 쏙 1. 도둑 2. 도둑 2. 도둑 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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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그래서 태원 선물이 뭐야 근데 250을 잘못 시켜 어 사이즈를 그리고 이거 애피타이저처럼 네 이건 애피타이저 뭐야? 그림표 책갈피 뭐야? 진짜 이거 만들었어? 만들었어? 봐봐 이거 고추는 내가 썼고 이거 그린 건 이가 썼고 색칠은 지연쌤 네 아니 이거 그리고 아니 나 어제 하나 아팠는데 언제 만들었어? 어제 급하게 이거는 팔만 달았지? 안경에서 웃는 거야? 진짜 눈이 메말랐는데 눈알이? 네 형이 이 사람들이 저 몸이 안 좋았다고 이걸 만들어줬어요 원래 미운 사람 딱 하나 보여줬어 왜? 앞으로 미운집턴 아니야 만든 것 중에 진짜 못생겼어 너무 예뻐 아니 진짜 너무 감정이다 어떡해 나 아팠다고 이런 걸 만들어줘 아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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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만 있었는데 아팠어요 여린은 진짜네 여기 250인 사람 없잖아 다 220짜리 말들이잖아 근데 쌤이 250인 줄 알고 나 250도 신을 수 있어 50 이렇게밖에 안 움직였어? 네 어때 마음이 어때요? 아 진짜 뻥이잖아 어 진짜 슬리프인데? 슬리프잖아 더 아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아프다고 잘해주더니 맨날 나 구박하고 멸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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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랬는데 아팠어 이리와야지 정 than that 진짜 실내한데? 이실 X 탈민 상이 얘네들이 저렇게 생각해요 그런거 내가 진던거야 아아 진짜 빈티지네 네 근데 이건 어디서 mets어? 만들었어 진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거 안에 보이지? 여기 230의 실루엣 어 이거 만들었다고? 사랑 한 명 누르려고 미친 것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